아 그리고 또 저희의 공식 질문 어때요? 현재 남친이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버티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승자입니다 승자예요 안녕하십니까? 제퍼리입니다 아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그랜저 신형 끌고 왔는데 엄청난 차주분이 등장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나왔어요 아 근데 이런 검은색 그랜저 면은 아 뭔가 칙칙한 아저씨가 내릴 것 같기는 한데 일단 별로 기대가 되지 않는 영상이긴 합니다 아 또 오늘은 어떤 또 칙칙한 남성분이 내릴지 오 안녕하세요 뭐야 왜 여성분이 내렸네? 실제 본인 차예요? 네 이 정도 검은색의 그랜저는 진짜 우리 찐 아재들이 타는 차고 알죠 그런 거는 네 많이 늘었어요 순간 지금 제가 활력이 돋았어요 우와 나 이거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일단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퍼리티비 여성 구독자 조현아 라고 합니다 아 그 5%? 5% 우와 그 1만 명밖에 없다는? 네 맞아요 이야 이런 또 귀한 시간이 근데 진짜 이 그랜저를 또 어떻게 검은색으로 뽑을 생각을 했어요? 원래는 흰색 되게 고민 많이 했었는데 제가 원래 그랜저가 드림카라고 해가지고 아 그랜저가 드림카에요? 근데 항상 그랜저를 드림카로 꿈꿔왔을 때 블랙으로 하고 싶었어요 아 블랙을 하고 싶었어요? 아 저 같애도 블랙은 안 뽑을 것 같은데 어 일단 알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어 이제 00년생으로 만 23살입니다 00년생이에요? 밀레니엄 시대? 네 저 밀레니엄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이 그랜저를 탄다고요? 80년대생들이 타는 차거든요 근데 요즘은 젊은 층이 되게 그랜저 많이 선택한다고 들어서 젊은 층은 아니고 어린 층 같은데? 그래 아니 근데 보통 지금 나이대 되면은 뭔가 수입차 이런 거 타고 싶으면 갈망 없나요? 벤츠 이런 거? 전혀 그런 마음 없었고 사실 테슬라도 사고 싶었어요 아 근데 왜 그랜저를 뽑았어요? 그랜저가 일단은 드림카기도 했고 그냥 그랜저 하면 성공한 이미지? 아 성공한 이미지? 80년대 얘기인데? 맞아요 근데 부모님이 그랜저도 추천되고 추천만 많이 해주셔갖고 그래서 그랜저를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 디자인이 이뻐 보여요 이거 왜냐면 호불호 엄청 세거든요 근데 여기 불판 디자인 보시면 저는 되게 20대에 어울리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20대에 어울리게? 네 아 원래 고기 좋아해요? 네 아 진짜요? 고기를 좋아하는 분한테 어울리는 디자인 아닌가? 그랜저 맨 처음 나왔을 때 댓글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아 그래요? 망했다 부터 해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이쁘다고도 하고 근데 이거를 여성분이 사는 걸 또 처음 봤어요 진짜 그랜저는 그랜저다 아 그랜저는 그랜저다? 그랜저는 그랜저다 여기 불핏 보시면 여기다가 신호 키면 이렇게 앞으로 들어오는 게 아 그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그거? 그게 예뻤어요 너무? 근데 이게 풀옵션은 이렇게 일자로 들어온다 해야 되나?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는 깡통이라서 그냥 기본으로 들어온 데도 되게 예쁜 거예요 아 깡통으로 샀어요? 네 깡통 이거 얼마 주고 산 거예요? 기본차 가격이 3,700 얼마였고 옵션 하나 파킹 어시스트라고 143만 원짜리 하나 넣어서 3,900만 원대 아 원래 그런 옵션에 관심이 없어요? 옵션을 더 넣고 싶었는데 4,000 이상으로 넘어가면 저도 부모님도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산 거예요? 어떻게 풀알부 60개요? 아니요 아니요 제가 반 정도는 부모님한테 돈 드리고 나머지는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일시불로 5대5? 아 그럼 내가 이거 살 때 아빠의 입김 많이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? 엄청 들어갔죠? 네 맞아요 아 내가 느낌이 온다? 아빠가 딸을 뇌이징 했고 막 세뇌 시켰어요 그래 딸아 이거 타라 해놓고 잘 안 타니? 그럼 아빠가 좀 탈게 근데 원래는 소나타를 5월달에 풀체인지 나온 거를 사전예약 걸어놨다가 원래 한 두 달 만에 나온다고 하셨는데 8월달이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그럴 거면 그랜저랑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랜저 깡통으로 가자 이렇게 해서 이 차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의 속마음 그 마음을 제가 좀 잘할 것 같아요 자동차는 신발이잖아요 휠 욕심 이런 건 없었어요? 완전 기본 땅 깡통을 달고 나왔네요? 저 자체가 운동화 이런 쪽에 관심이 없어갖고 있어 보이는데요? 아니요 아니요 굽이 장난이 아닌데? 아니요 본인 굽은 저 정도로 했으면 타이어도 좀 어떻게 휠이랑 좀 해줬어야죠? 저는 사실 운전은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안에 모습만 잘 보이지 밖에서는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아 이거 2.5로 산 거죠? 네 맞아요 타이어가 두툼한 게 신발하고 똑같대요 이 차가 길이 보시면 엄청 길잖아요 5미터가 조금 넘는데 주차할 때 너무 힘들고 불편해서 그래서 파킹 어시스트 옵션을 넣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건 23살 여성 차 주문의 차입니다 주변에서 끌고 나오면 친구들이 아빠 차 끌고 왔냐 이런 소리 안 해요? 가끔 들긴 했는데 제가 그랜저를 너무 갖고 싶다고 주변한테 얘기를 많이 해갖고 그냥 축하한다 저 친구들도 그랜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인식이 좋아요? 와 그랜저 좋다네 그랜저 성공했다 이 소리 성공했다? 이런 스티커는 아직 안 띄는 게 국룰인가요? 손잡이 문콕 방지? 아 이거요? 이거 문콕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냅뒀어요 아 뭔가 이게 새 차이 느낌도 확 나고 좋네 그래요? 손잡이가 들어가 있는 형태는 처음 타봐갖고 아 그래요? 사실 불편할까 생각했었는데 도난 방지에도 되게 좋을 것 같고 여기 센서 부분에 손가락을 대면 바로 이렇게 튀어나와요 현대 여성 딜러분이세요? 아니요 지금 거의 자동차 설명든 현대 여성 딜러분 같은데 아니요 아니요 이 부분이 조금 아재 느낌이 나거든요 삼렬이 또 나눠지고 창문이 살짝 각졌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렇게 다 고려를 해본 거예요? 아니 뒷부분은 거의 생각을 안 하고 산 것 같아요 아 난 앞만 보고 달린다? 네네 그리고 뒤에 탈 사람도 많이 없고 사실은 아니 왜 이렇게 큰 차를 골랐어요? 이게 보면은 뒷좌석이 아무것도 안 태울 거 아니에요 가끔 가족들 갈 때 같이 타긴 해요 와 진짜 광활하다 이거 아 이 차 산 지 얼마 안 됐죠? 네네 와 이거 시트도 엄청 깨끗하고 네 맞아요 이 실내 시스템은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여기 유리창 보시면 되게 젊음의 상징 아 드디어 찾았다 프레임 리스도 맞아요 아 이게 이제 이중접합 유리랑 다 들어갔고 실내 되게 조용하죠? 스포츠카가 이런 식으로 어 맞아요 그 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아 근데 다리 공간 엄청나네 맞아요 엄청 넓어요 이 공간이 거의 진짜 다리를 쭉 뻗을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자 뒷태 아 빵빵하네요 진짜 여기 뒷태가 되게 잘 빠져갖고 저는 오히려 앞에 보다 뒤에가 더 예쁘게 나왔다고 생각 들거든요 아 앞만 보고 달리긴 하지만 네 맞아요 아 여기 엉덩이가 되게 빵빵하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맞아요 마크도 그냥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이 선도 그냥 하나로 이어져 있어갖고 되게 깔끔하다는 느낌 들어요 멋 안 내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현대 마크 있는데 누르면 이렇게 올라와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어 진짜 이거 산 지 얼마 안 됐다 그랬나요? 네 맞아요 어 너무 없다 네 뭐가 없어갖고 뭐 놀릴 거리도 없고 여기 겉에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이 안에 이렇게 아 이 안에? 네 숨겨놓고 여기도 뭐 숨긴 것도 없네요? 그죠 각이 안 나오는데 이거 아니 뭐가 없어갖고 아 이게 그랜저 실내인데 어 은근히 잘 어울리네요 네 아 근데 지금 나이가 23살이라 했잖아요 그럼 이 차가 지금 한 달 유지비가 기름값 얼마나 나와요? 아직 한 달은 안 탔지만 아 근데 이 차가 연비가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고속도로 주행하는 게 아니라 시내 주행을 많이 해갖고 연비가 한 7, 8 나오는 것 같아서 3주밖에 안 됐는데 벌써 기름값 14만 원 14만 원? 네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? 지금 하는 일이 여기 종합운동장 근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저 촬영하는 거 많이 받겠네요 이쪽에서? 네 엄청 많이 봤어요 여기서 여기 유튜버들 엄청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이쪽에서 일하시고 계신구나 맞아요 얼마나 벌어요? 성과금 포함해서 연봉 5천 정도 여러분들 이따 이상형 묻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23살에 연봉 5천 오 대박 제뻘님 아 네 그때 빌려간 돈 혹시 언제쯤? 아 아 피디님 집에 지금 정수기랑 인터넷 바꿀 때 됐죠? 네 돈 갚을 방법이 생겨나세요 그거 가만히 놔두면 77만 원 손해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빌린 돈 달랬는데 잠깐 기다려봐요 아 네 거기 아정당이죠? 아 네 그거 지금 인터넷이랑 정수기 좀 바꾸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렇게 빨리요? 아 네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 됐어요 아 근데 주말에도 상담이 돼요? 아 뭘 모르시네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한 아정당 몰라요? 국내 가입자 수 1위 전화 한 통으로 최대 77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벌써 돈 다 갚았네 아니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바꾸고 지원금까지 받는데 왜 안 해요? 알뜰편도 번호 그대로 이용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전화해보세요 돈 갚고 지금 꽁돈 더 생긴 거 아니에요? 아 그런 거예요? 어 좋죠 좋잖아요 좋잖아 어때요? 요 실내 마음에 들어요? 네 요기 안에가 제일 마음에 들고 원래는 요기 안쪽이 옵션이 넣어지면 무선 충전 패드인데 아 그게 아무것도 없구나 네 깡통이라서 없어요 와 이게 엄청 미끄러운 재질로 돼 있구나 그냥 숨 들어가게 아 근데 역시 현대차는 역시 실내 수납공간이 많아 요거 안 헷갈렸어요 이거? 어떤가요? 아 이거 너무 헷갈렸어요 처음에 지금은 안 헷갈려요? 지금 3주 정도 타고 다녔는데 네 거의 적응된 거 같아요 어 이거 혹시 우리 재뿌몰에서 산 거? 이거 딜러님이 그냥 선물로 주셨었어요 저희 재뿌몰에도 이거 똑같은 거 파는데 아 진짜요? 아 몰랐어요 네 빨리 제가 이따가 사이트 알려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 컵벌더 부분인데 원래 이것도 깡통이라서 넣는 거는 손으로 해야 되고 푸시 버튼 누르면 이렇게 아 이게 깡통이 아니면은 이게 다 버튼으로 가능한 거예요?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얘는 진짜 강력한 걸로 다 급 나누기를 하는구나 네 아 근데 썬루프도 안 달았네요? 꼭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시면 제가 안경 두 개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선글라스랑 블루라이트 안경이고 이렇게 빼면 제가 지금 화장품을 되게 뭘 많이 넣었는데 공간이 엄청 남아요 아 이게 여자분들은 화장할 일이 많단 말이에요 차에서 아 지금 여자분들에게 그랜저를 어필하고 있는 중이에요?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남자분 뿐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그랜저를 오히려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거의 그랜저 4차로 뽑은 국내 1호 여성분 아니에요 이 정도면? 이 핸들이 어때요? 이것도 마음에 들어요? 솔직히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로보카 월급 같은 그죠? 차도 좀 살짝 로보카 닮았는데 자다가 일어나도 이 디자인으로는 이것보다는 잘 만들 것 같은 느낌 자다 일어나도? 이거는 너무 별로예요 현대 관계자분들 보고 계시죠? 여기 가운데 들어오는 불빛 있잖아요 저는 이게 색깔이 변하는지 몰랐었거든요 근데 이걸 후진으로 했을 때 이렇게 색이 변하더라고요 아 신기했어요? 아직 초보 운전이에요 어때요? 어 살짝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요? 어 친구들이 운전하는 거 보고 너 왜 이렇게 초보 운전되냐? 지금 살짝 팔에 근육이 긴장이 장난 아닌데? 아직 어색하기도 하고 네 새 차니까 사고 날까 봐 무서워 갖고 아 사고 나올까 무서워서? 그래도 이게 사고 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대방에서 어떤 아저씨가 내릴 줄 아는데 안녕하세요 절대 창문 열지봐요 그래요? 알겠죠? 이 차 이렇게 친구들 만나고 이럴 때도 자주 끌고 나가요? 네 번화가 이런 데? 네 아 제가 어디 어디로 나가요? 어 여기 코엑스 주변 카페도 많이 갔었고 그리고 제 잠시 주변 카페도 진짜 많이 갔어요 번화가 이런 데도 가고? 압구정 이런 데는 안 가요 아 젊은이들의 성지 아니에요? 어 거기는 뚜벅이로 가요 아 뚜벅이로? 아 거기 차 끌고 하면 큰일 나죠? 네 큰일 나요 좋은 차 너무 많잖아요 어 맞아요 꿀려요 꿀려요 아 꿀려요 꿀려요 종합운동장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운동 같은 걸 했었어요? 수영선수였어요 아 진짜요? 네 고등학교 때까지 수영선수요? 네 지금은 안 해요? 네 지금은 접었죠 그럼 수영선수 어떤 형이었어요? 저는 평영선수였어요 평영선수요? 근데 왜 하다가 접은 거예요? 이제 청소년 대표팀이랑 국가대표 상비꾼까지 다 하고 전국체전 메달도 있었는데 국가대표라는 꿈까지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서 이제 접고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고 졸업하고 지금 취업했어요 아 그럼 계속해서 쓰면 요번 아시안게임에서 볼 수 있었네요? 그 정도가 아니라서 아 그래요? 그만뒀죠 수영이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넘사벽인가요? 어 수영은 노력도 노력인데 솔직히 재능 이제 타고난 그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손발이 좀 커야 돼요? 손발이랑 키도 상관없이 물에서 잘 뜨는 체형이 있어요 아 그런 체형이 있어요? 네 남들 저을 때보다 더 잘 나오고 더 잘 뜨고 그게 딱 있어요 아 그런 체형은 타고나야 돼요? 타고나야 돼요 그럼 뭐예요? 어깨가 넓고 이런 게 상관이 없어요? 근데 수영 하다 보면 어깨가 다 넓어지긴 해갖고 요즘에는 수영선을 그만뒀으면 어깨 넓은 게 살짝 컴플렉스도 있고 그래요? 저 되게 넓은 편이라 친구들이 그쵸? 엄청 놀려요 때 있다고 엄청 놀든 아 떡개도? 엄청 놀려요 남자인 친구들은 본인보다 넓다고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제 친동생이 제가 못 잃은 꿈을 동생이 수영 한국팀으로 나가서 이번에 단체전 2등을 했어요 아 이름이 어떻게 돼요? 이름 조성재라고 오오 들어본 거 같아요 이런 거 같아요 저랑 되게 닮았다고 다들 하시는 거 근데 닮았다는 말 싫어해요 원래 남동생과 누나의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원래 원수가 안 되면 다행이죠 맞아요 그리고 남동생이 이 차 산다고 했을 때 더 좋아했어요 아 진짜요?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본인 빼고 남자 가족들이 다 좋아했어 맞아요 동생은 또 이거 살 바에 자기가 돈 좀 더 버텨 줄 테니까 네 제네시스 G80 깡통으로 사라고 아아 그것도 남자의 로망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 그랜저만으로도 저한테 충분히 과한 차여서 너무 만족하면서 잘 타고 있어요 아 그러면 어때요? 이 차 장단점 뭐가 있어요? 장점은 그냥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그랜저라는 이름 이름? 네 그랜저 요즘 MG세대가 타는데 요즘 MG세대 그랜저 하면은 그냥 갸우뚱 하는데 맞아요 여기 앞에 실내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나와서 심플하고 모던한 느낌은 되게 좋아요 맞아요 그리고 깡통이라 또 앰비언트 라이트가 없어요 이건 진짜 짜증나요 이게 있었으면 뭔가 조금 더 여자들은 사진 많이 찍잖아요 아 그렇죠 사진 원래 많이 찍어요? 응 조금 찍는 편인데 그리고 장점으로 설명하면 3900대 이런 승차감이 엄청 좋고요 창문 보시면 제가 이렇게 열면 확 소음이 느껴지는 거 느끼지나요? 그리고 이렇게 닫고 엄청 조용하다고 오 조용해요 아까 이중조파가 대박이었어요 맞아요 주변 친구들 되게 조용하다 했고 네 잘 나가요 일단 막 밟았을 때도 이게 막 이렇게 위험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조용하게 잘 나가주는 느낌? 그리고 이 차가 저공예차로 나와가지고 네 저공예 3종이라 해서 전기차처럼 50%까지 못 받아도 공용주차장 가면 30%씩 할인 받을 수 있거든요 아 진짜요? 네 제가 지금 일하는 잠시종합운동장도 네 원래는 한 달 직원 주차비를 3만원을 받아요 네 근데 이 차는 50% 해줘갖고 15,000원? 15,000원? 쩡쩡쩡쩡쩡 오 대박 15,000원 다른 선생님도 그랜저를 타시는데 네 어 이 차 타면 여기 직원은 15,000원이야? 이러고 그거에 또 호요기타가 없고 단점은 뭐가 있어요? 단점 얘기하면 일단은 차가 5m이기 때문에 주차할 때 너무 힘들어요 제가 한번 기계식 주차장을 간 적이 있는데 아 5m는 들어가기 힘들죠 딱 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왔다가 나왔다가 하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나오셔서 여기 못 들어가신다고 네 그리고 이게 깡통이다 보니까 여름에는 아 이제 통풍시트가 있어야 되는데 어 어 저 통풍시트가 없네 진짜 없어요 이게 열선이고 왼쪽에 지금 멍텅구리 버튼이에요 그냥? 네 멍텅구리 버튼 그러니까 비었어요 거기 뭐 색칠이라도 좀 해요 뭐 심심하면 뭐 달던가 스티커랑 붙여놔야 돼요 차 사기 전에 한 열 분 중에 한두 분이 결함 있는 차인데 왜 이 차 사냐 그냥 소나타 사라 이런 얘기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결함 얘기를 아무래도 듣다 보니까 이게 브레이크 잡을 때 가끔씩 돌컹하는 느낌? 이렇게 급정거를 하는 거 아닌데 그런 적을 몇 번 느꼈어요 아 진짜요? 어 제일 큰 거는 일단은 제가 이 차에서 내리면 남자분들이 다들 눈이 동그래지세요 아 그거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뭐야 너 오늘 아빠 차 걸고 왔어요 바로 맞아요 맞아요 아 그게 제일 심하죠?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오늘 제일 큰 단점이네 맞아요 그 제일 큰 단점이면서도 장점인 게 다른 직원 쌤들이 너 이 차에서 내리면 다 아빠 차인 줄 알겠지만 너 당당하니까 괜찮아 당당하게 너 차라고 해 이렇게 하셨어요 아 그렇게? 아 연비가 지금 5.5 옷대 찍히네 맞아요 아 이게 뭐 지금 짧은 도로를 다니고 있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거 2.5잖아요 옷 찍히는 거면 진짜 거의 GV80보다 안 좋은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 그리고 또 저희의 공식 질문 네 어때요? 현재 남친 있어요? 없어요? 없어요 우와 여러분들 여기까지 버티신 우리 구독자분들이 승자입니다 승자예요 또 우리 이상형 타임이 있거든요 또 우리 여성 구독자분들이 나오면은 현재 그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일단 제가 키가 67 정도 되는데 아 그래요? 거의 신발 신고 다니면 한 70에서 70일 된단 말이에요 오 엄청 크시네 네 그래서 키가 179는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 좋아 그런 객관적인 평가죠 네 일단은 자기관리 잘하시는 분 아 자기관리 예를 들면 자기관리 뭐예요? 술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야 여기서 우르르 떨어져 나가야겠는데 그리고 담배까지는 이 사람이 정말 괜찮다 하면 괜찮아요 술은 힘들고? 술 자주 마시는 남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럼 2주일에 몇 번?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? 이야 지금 90%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 저랑 얘기했을 때 네 공감 형성이나 말이 잘 통하시는 분 음 연예인으로 치자면 좀 어떤 스타일? 아 외보랑 다 통틀어서 보면 넷플릭스에 양세종 배우님 있거든요 아 네네 너무 좋더라고요 인스타 같은 것도 하시죠? 네 하긴 하는데 잘 안 해가지고 여러분들 인스타 띄워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DM 부탁드리고 답장이 안 오면 서류 면접 실패거든요 알죠? 서류 면접은 통과해야 되잖아요 술은 2주에 한 번이라고 했으니까 아 그거 좀 줄여줘요 너무 세 1주일에 한 번? 1주일에 한 번 1주일에 한 번 제가 맨날 운전만 해서 뒷좌석은 앉아 볼 일이 없었는데 네 이게 엄청 넓고 제가 다리가 그래도 조금 긴 편이거든요 아 그래요? 네 이렇게 다 뻗었을 때도 오 시트가 기네 네 다 뻗었을 때도 되게 공간이 이만큼 남아서 좋은 거 그럼 이번 DM으로 남친 생기면은 네 남친이 이제 조수석 타는 건가요? 그죠 아 근데 보통 여성분들은 제 채널에 특별한 목적 없이는 출연을 잘 안 하는데 진짜 일반인으로서 어떻게 출연 결심을 한 거예요? 뭐 일단 제가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되게 밥 먹으러 점심시간이나 왔다 갔다 할 때 네 이 주변에서 차량 유튜브 엄청 많이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랜저 저는 제 드림카였기 때문에 네 한 번 뽑았는데 제보해서 나가보고 싶어서 실제로 이렇게 연락 와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 근데 혹시 좀 관종키가 있어요? 딱히 그건 아닌데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마지막으로 메달을 딴 동생에게 한마디 하자면 내년 올림픽 때 더 잘해서 GV80으로 바꾸자 그랜저라는 차가 되게 아빠 차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저도 여성인데 이 차를 되게 잘 선택한 거 같거든요 지금 어린 사모님 같아요 지금 나 그래요? 그래서 어린 여자들도 타기에 적합한 차다 이렇게 그랜저를 소개하고 싶었고 솔직히 나오기 전에 좀 많이 떨렸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잘 해주셔서 좀 편안하게 촬영 잘하다가 가는 것 같습니다 좀 편안하게 촬영 잘하다가 알겠습니다 읽고 감사합니다.